에디 샹글레이가 없었거든요. 켜셨어요. 너무 예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민지 언니 진짜 검정색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시크한 분위기다. 지금 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번 시차댄트 때는 소품이 엄청 많아서 제가 약간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차분 가득이에요. 제이플리스에 비해 최고의 제이플리스에 분들! 제이플리스에 제이플리스에 비해 지금 다 너무 예쁘잖아요 하키니 취해드렸어요 너무 예뻐요 잘 보이세요? 네 고마워요 아우, 예쁘네요 와 진짜? 저희가 올릴게요 와 진짜 진짜 대박 오케오케 하나 둘 셋 오케오케 오 잘보여 하나 둘 셋 우리끼리 화보지요 셀프 세트야 이거 거의 이거 진짜 셀프 세팅같아 화보 화보 세팅 진짜 이쁘다 헐 너무 이쁜데? 여기가 이쁘네 여기가 이쁘다 그래? 예스 오케어 수고기 잘했어 오케어 아 잘했어 컵테이딩은 너무 웃긴데? 잘 연결되겠지? 엽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어가면 안 돼요? 주얼리도 잘 먹어! 너무 예쁘게 나왔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방금 하늘색 배경으로 찍었던 사진이 나오면 저희 어머니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만 뮤리스톤노랜드 스톤헨트 이거다 이거다 제가 본가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야 엘리베이터? 우리 할머니가 계속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나는데 막 민지 나온다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europo 주말 Yummy 너무 잘해 이거 토마토 초빈한 지금 막 파랑스레인 멤버 안내 다시 한 번 자꾸 다시 한 번 또 여기가 얘네 힘들어 얘네 이상한 말이야 초코, 딸기, 바나나, 우유 중 하나 초코죠 다행이네 왜냐면 바나나랑 딸기는 맛있는 건 맛있고 맛없는 건 맛없는데 초코는 웬만합니다 비슷하게 To be continue 저의 동지가 한 명 떠나갔어요 전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해요 힘을 내! 힘을 내라고! 열심히 살고 있어 버니즈 그러니까 버니즈도 우리랑 같이 열심히 살자 화이팅! 오! 너 정말 대단하지 내가 모은 것도 어이 왜 이렇게 너무 바르네 여진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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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서연지 얘기장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번째날 촬영하러 왔는데요 지금은 하니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수고하십시오 아시니 디저트랑 같이 촬영했네 저는 핑크구요 헤인씨는 노랑입니다 롱아기 귀엽네요 여러분이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근데 저 지금 입술을 못발라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해해 보이는데 이 주얼리로 최대한 화려하게 커버 수고하십시오 여기 예쁜 꽃이야 수고하십시오 아 우리 담요 있네 버니즈 담요 토끼 담요 갖고 싶죠? 버니즈 어 저 들어가요 안녕 화이팅! wish me luck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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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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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훨씬 예쁘시거든요. 혜리님. 그림체가 다르지 않아요? 흐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나 너무 역삼각통처럼 하는 것 같아. 오 저 약간 어머. 이런 귀걸이 저 처음 해봐요. 민지 언니가 보통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은? 다음 날은? 다음 날은? 다음 날은? 다음 날은? 다음 날은? 하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